이렇게 기본 세팅이 나왔습니다. 콜라하고 이거는 밥, 주먹밥 밥을 안 먹으면 나중에 배가 아프더라구요. 블루맘 바베큐 하고 무까지 지금 오늘 이 친구랑 함께 먹을 겁니다. 이 친구는 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닌가? 5학년 때부터 친구구요. 한 20년 가까이 됐죠.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. 30년 30살인데 그때동안 저기 30년동안 사회의 피라미드를 논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. 클라스를 보시면 아 닭다리 먼저 하나 딱 찝었네요. 그래서 한마디 해줘.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가 몇년째 다니고 있는건지 이 집이 닭다리가 맛있더라구요. 굉장히 맛있는 집입니다. 여기 보시면 메뉴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한식 양식 중간맛 소금국 나머지 피라미들은 제 피라미 전문인 친구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그 주 바베큐 말고 나머지 피라미 사이드 메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직접 뜯는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술이 나오면 안되요. 술 좀 치워주시고요. 치우지마요. 치울 때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닭다리입니다. 아 찍기가 힘드네 닭다리 친구가 먹는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날 찍어줘 이제 날 찍어줘 날 찍어줘 이 딸이가 항상 여길 보면 이쪽 살이 없어요. 찍어주세요. 이쪽 살이 없어요. 이렇게 나오고 나와서 이렇게 먹는거죠. 이거 왜 웃냐 이게 숯불 바베큐 중국어로 하면 숯불이 타누거 바베큐가 이제 카우어 타누거 카우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 먹었습니다. 이 끝판왕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쪽 남았네요. 한쪽 남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해주시죠. 모르겠어요. 왜 남았는지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하여튼 조금 남았습니다. 여기 라면은 내가 점심에 라면을 먹기 때문에 부딪혀 안 맞아. 점심에 라면을 먹어서 또 먹으면 내가 배가 아플 것 같아요. 라면은 손도 안 댔습니다. 이렇게 하고 오늘 게임 끝났습니다. 이렇게 게임 끝나고 나가는거죠. 하고 저는 저기 이제 이런 숨겨진 맛집을 좋아하거든요. 네 저 앞에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간판을 못 찍고 있는데 뭐 이 친구 찍을게요. 이 친구 찍고 가셨다. 손님들 들어가니까 제가 간판을 찍어드릴게요. 저는 이런 그 동네에 소소한 실력 있는 집들을 좋아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던 집이고 불로만 바베큐 천안 쌍용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으로 저의 먹방은 그 숨겨진 맛집들 그 정말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골목 맛집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한번 뭐 견학 하시는 거는 뭐 제가 추천해 드리지만 저희는 그런 오랜 단골로서의 그런 맛집만 추천해 드리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. 이분이 알아요. 이분이 그동안 꽤 오래 진짜 정말 미식가시기 때문에 돈은 못 벌지만 그런 싸구려 음식은 먹지 않는다. 그 개념이 계신 분이에요. 오늘 이 음식점에 대해서 평점을 주신다면 10점 만점 몇 점입니까? 어 6점 6점? 아 이렇게 많이 먹어놓고 6점 그러면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음식점은 어디에요? 저희가 같이 해본 곳 중에 있나요?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어? 아 술 취해서 하면 안돼 이렇게 하면 진짜 말씀을 해주세요.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음식점이 있다 없다 우리가 같이 해본 곳 중에 모르겠다. 있다 없다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아 너무 편집 당했어 임마 아니요.